안녕하세요. 마인드마인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으로 하나의 위재산에 여러 개의 링크를 넣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링크로 바로 가는 형태입니다. 지난 시간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5개의 버튼에 각각 링크를 넣어서 만든 디자인이에요. 이번에 만들어 볼 디자인은 눕이가 좀 더 길어졌고 버튼을 원하는 위치에 놓아 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블로그에 투명 위젯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블로그 위쪽에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가서 메뉴 맨 아래 레이아웃 변경을 클릭하시면 위젯 설정하기에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총 10개의 위젯을 넣어준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위젯 한 개당 하나의 링크를 넣어주는 형태여서 이런 위젯 코드를 사용했어요. 위에는 이동할 곳 주소를 넣어주고 아래는 투명 위젯 소스를 넣었었죠. 오늘은 사용하지 않는 위젯도 생기기 때문에 여백 위젯 코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샘플을 보시면 위젯의 높이만 기재를 해서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높이로 비니젯을 넣기가 수월해집니다. 높이가 600짜리 5개, 170짜리 5개의 위젯을 만들어서 넣어 볼게요. 위젯 직접 등록을 클릭해서 높이가 600인 투명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젯 소스를 넣어주고 높이 부분을 6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백 위젯 코드와 투명 위젯의 소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5개를 만들겠습니다. 모두 만들었으면 메뉴 아래로 드래그해서 점선이 표시가 되면 순서대로 위젯을 놓아줄게요. 아래쪽에는 높이가 170인 위젯을 5개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구분하기 편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높이를 170으로 해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개를 만들고, 방금 600짜리 위젯 아래 순서대로 배치를 해줄게요. 적용을 누르고 블로그에 가볼게요.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위젯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놓은 화면을 스크린 캡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윈도우 사용자는 R캡처를 이용하시거나, 윈도우 Shift S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Shift Command 4번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영역을 스크린샷 해주시면 됩니다. 윗부분부터 위젯의 아랫줄에 맞춰서 스크린샷을 해주시고, 사이즈를 기억해주세요. 저는 1666x867로 스크린샷이 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위해 캔바에 로그인하고, 디자인 만들기에서 맞춤형 크기를 1666x867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왼쪽에 업로드 항목을 클릭하고 방금 스크린샷했던 디자인을 불러오겠습니다. 클릭하면 화면에 들어가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해주면,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아서 디자인하기 수월합니다. 버튼을 만들어주기 전에 스킨의 배경이 될 사진을 하나 골라줄게요. 페이지 추가해서 아래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놓아줄게요. 이렇게 사진을 미리 골라주면, 버튼을 만들 때 색상을 추출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버튼을 만들어줄 건데요. 왼쪽의 요소에서 선 도형을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클릭해서 사이즈를 조정해서, 긴 형태의 타옴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위젯의 중심에 작업을 하고 싶다면, 옆에서 가이드 선을 가져와서 중심선을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기준선에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클릭해서 안쪽은 색상을 없애주고 선을 1로 설정할게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하고 글자를 써줍니다. 위쪽의 간격을 클릭해서 글자의 간격을 조절해 줄게요. 블로그명이나 원하시는 글자로 써주시고 폰트를 바꿔주시거나, 색상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간격을 조금 더 벌려주겠습니다. 다시 둥근 사각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가늘게 조절해서 3개를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의 버튼도 다시 사이즈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버튼의 간격을 좀 더 좁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버튼의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위쪽에 색상을 클릭하고, 아까 미리 불러왔던 사진에서 색을 추출할 거예요. 색상을 클릭하고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사진에 가져가면 이렇게 색상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을 추출하면 사진과 동떨어지지 않게 비슷한 톤으로 버튼 색을 고를 수 있어요. 3개의 버튼에 어울리는 색상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색상이 모두 골라졌으면 먼저 써두었던 글자를 복사 붙여넣기에서 아래 버튼에도 글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할 곳의 이름으로 각자 블로그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 크기를 줄여주고 색상도 바꿔줄게요. 저는 메뉴는 제 블로그 홈으로 이동하게 하고, 홈은 네이버 홈으로 바로가기를 만들 거예요. 디자인은 내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이동하게 하려고 해요. 맵은 네이버 지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왼쪽 메뉴 요소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버튼을 찾아주겠습니다. 버튼의 사이즈를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고, 위쪽 메뉴에서 위치를 클릭해 보면 사이즈가 표시가 됩니다. 다른 버튼도 같은 사이즈로 하고 싶을 때는, 위치를 클릭해서 너비 사이즈를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버튼 사이즈를 모두 조절해 주겠습니다. 버튼 3개를 모두 선택해서 간격도 조절해 주겠습니다. 색상도 모두 화이트로 바꿔줄게요. 이제 버튼 작업이 다 끝났고, 아래 놓았던 사진을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배경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 색상이 잘 안 보이니까, 색상을 약간 진하게 바꿔줄게요. 이제 디자인 작업은 다 끝났고, 공유를 눌러서 디자인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시 블로그의 네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스킨 변경을 클릭하고, 방금 저장한 디자인을 불러와서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킨이 바뀌었고, 드래그를 해보면 투명 위젯이 10개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버튼에 링크를 넣어줄 건데요. 저는 여기 세 번째 위젯과 아래 다섯 번째 위젯의 버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미지 맵을 사용해서 링크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투명 위젯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시 스크린샷을 해주겠습니다. 링크가 들어갈 부분의 이미지만 자르기 위해서 포토스케이프라는 앱을 열어주겠습니다. 사진 편집에서 방금 스크린샷했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윗부분에 있는 위젯 사이즈가 170x600이었죠. 자르기를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해서 크기를 170x600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 부분만 선택해주고 자르기를 눌러주고 나서 크기 조정해서 가로 사이즈를 170으로 한 번 더 체크해주고 이미지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스크린샷을 열고 아래 있는 위젯은 정사각 위젯이라 1대1로 설정해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를 170으로 체크해준 다음 저장해 줄게요. 이미지가 두 개가 저장이 된 상태에서 이미지 맵으로 들어가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방금 저장한 사진을 하나 열어주면 이렇게 첫 줄이 표시가 됩니다. 첫 줄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에서 첫 번째 링크 영역을 만들어줄 건데요. 윗부분에 클릭 한 번 하고 아래 클릭하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제 블로그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URL 부분에는 제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었고 타이틀을 내 블로그로 써줄게요. 여기서 탑은 링크를 눌렀을 때 현재 창에 표시가 되는 거고 블랭크는 새 창에 열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체크를 해둔 상태에서 이미지에서 두 번째 영역을 클릭하고 링크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번에는 새 창에서 열어보는 거로 선택해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내 블로그 내에 카테고리로 바로 가는 링크를 만들 건데요. 내 블로그에서 바로 가게 할 카테고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네이버 지도로 새 창으로 열리게 설정해 줄게요. 박스의 크기는 원하는 만큼 조정할 수 있어요. 다 되었으면 맨 아래 쇼미더 코드를 클릭하고 여기 보이는 코드를 모두 복사할게요. 다시 블로그로 돌아와서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레이아웃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버튼이 있는 투명 위젯 3번의 코드를 바꿔줄 건데요. 방금 복사한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젯 이미지의 주소를 블로그에 올려둔 투명 위젯의 주소로 바꿔줄 거예요. 위젯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온 다음,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수정하고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내 블로그에 와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있는 버튼을 클릭했더니 내 블로그로 이동을 하게 설정해 두었는데, 현재 페이지라서 변화가 잘 안 보이네요. 홈을 눌러보니 네이버로 잘 이동합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카테고리가 잘 보입니다. 맵을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로 잘 넘어갑니다. 잘 설정되었고 이제는 아래 있는 버튼에 링크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이미지 맵으로 가서 저장해둔 170에 170짜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거는 인스타그램 부분에 링크 영역을 선택해주고 새 창으로 열기를 설정할게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으로 바로가기를 해주고 현재 창에서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로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주고 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쇼미더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블로그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아랫줄 다섯 번째 있는 위젯에 복사한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투명 위젯에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는데요. 내 블로그에 올려둔 투명 위젯에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에 가져가면 손가락 모양이 보이는데요. 클릭해보면 설정해둔 곳으로 잘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미지 맵을 활용하여 하나의 위젯에 여러 가지 링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오ACT용으로 자살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소통한 코드를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시중을 응원해 주세요. 그 상황에서 띵디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sa Сам액이 마법에 의한의 인식이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잘 protesters도록 사 Ron 아래에서 띵디가 제공되어 있습니다.